첫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입니다.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전진할 수 있으며 이후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그래서 난 너눈누나 이건 molt이 귀엽다. 너너너너너넛아 너너너넛아 보름없다니 오고와 꽃을 빌었습니다 나 from the top make it jump 오고와 가고싶은 미니당 하이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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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min 진짜 나의 맘은 지금이야 심각해 뭐해요 뭐해요 예술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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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 냠! 열쇠! 기노라! 한 솜! 내 본도 나왔다! 내 본도 나왔다! 아따! 뭐하는 거야? 아, 진짜? 와! 와아! 와아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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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성 쳐다, 조야. 반성 쳐다. 예쁘다. 반성 쳐다. 예쁘다. 힘차게 으쌰으쌰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. 연상 한번 해볼게요. 하나, 둘. 으쌰으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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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두 번째 공작은 손머리도 반짝반짝. 무릎 두 번. 박스 두 번. 저희 고등학교는 응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돌려서 박제일이라고 외쳐주시면 되는데요.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. 손머리도 반짝반짝. 시작해요. 무릎 두 번. 박스 두 번. 올리고. 제일. 무릎 두 번. 박스 두 번. 올리고. 제일. 네. 좋습니다. 그럼 팀 박스 한 장 부탁드립니다. 저희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시작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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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대다운 심장이 되는 순간 어, 우리의 꿈을 이루어질게 어, 맞자도, 긴순, 넌 날 봐도 우리의 길을 위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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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의 길을 옆에 오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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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승리하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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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끝까지 함께 달리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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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민간의 꿈 오, 빅토리 그대 뜨거운 열차 굳은 감성이 길고 한참 동안에 두 번을 깨루고 그대 멋지지 않게 우리 노래 부르자 승리 우리의 오래를 승리 우워넣 vague 승리 주인공 우리의 성기 승리 염 염 염 염 염 염 염 염 와 와 맛있다!